대만 침북시의 한 부동산신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이라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그리고 화장실과 부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아파트의 시세는 6억 8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신문에 금매물로 나온 이 아파트는 3억 2천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조회를 했는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3억 2천도 전액, 은행 대출이 가능해서 그냥 계약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했습니다. 신북시의 집이 필요했던 장모씨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부동산이죠? 이게 진짜 3억 2천이 맞는 겁니까? 나중에 뭐 가격이 잘못됐네, 영이 하나 차 뒤에서 빠졌네, 뭐 이런 소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이, 그럼요. 우리가 그런 실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가격이 맞습니다. 장모씨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집 얻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이참에 바로 예약 날짜를 잡고 계약하고 싶어졌습니다. 장모씨는 일단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겠다며 몇 가지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실물을 보고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먼저 거시는 분이 임장관 아시죠? 장모씨는 다급해졌습니다. 계약금이 얼마냐며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 일찍 제가 그 아파트 입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부동산은 장모씨와 약속 시간을 정한 뒤 저기 선생님 한 가지 알고 있으셔야 할 게 있는데요. 뭡니까? 그... 그 집에 두 번째 방에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언덕이라기보다는 뭐 봉우리요. 봉우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 신축이라서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파시는 분도 두 배 차익을 보셨어요. 부동산은 통화가 끝날 무렵 매듭이 시원치 않은 내용을 설명하며 끊으려 했습니다. 뭐... 조금 하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워낙 싸서 급한대로 살면 되죠. 내일 봅시다! 두 사람은 매물로 나온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 구석구석을 보았는데 장씨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며 이 정도면 장씨 가족이 지내기에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장씨는 구매하려는 마음의 정리를 한 뒤 부동산은 두 번째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의 손잡이 이외에는 자물쇠를 서너 개 채워놓은 것 같은 못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림잡아 네 개 정도 자물쇠를 채워둔 것 같은데 장씨는 검지손가락으로 두째 방문의 손잡이 두째 방문자국을 만지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뭔데 자물쇠를 이렇게 많이 참겼지 그때 사장님 장씨는 정신 차리는 듯 고개를 흔들며 장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입니다. 장씨는 방문 후 못자국도 이상했지만 시멘트로 방 한쪽에 상당히 큰 언덕이 있는 것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장씨는 방 안 언덕에 쪼그리고 앉아 시멘트 언덕 자리를 쓰다듬어 봤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잠시 뒤 장씨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매물아파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대표는 여직원 슈웨펑을 찾았습니다. 의촌대리, 슈대리 오늘도 출근 안했나? 대표는 3일째 출근하지 않는 여직원 슈웨펑의 결근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슈웨펑은 18살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성실함을 알기에 대표는 그녀에 대한 직원으로서의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대표가 슈웨펑의 소소한 선물을 사들고 집에 방문했습니다. 대표가 초인종을 누르자 슈웨펑 오빠로 보이는 남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웨펑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혹시 슈웨펑이 어디에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와봤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눈만 내밀고 바라보던 오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슈웨펑은 대만 마라톤 대회에 참고한다고 얼마 전 떠났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전화를 한 40통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대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인사 후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대표는 광화경찰서에 실종사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집의 거주자는 샤웨펑, 샤웨펑의 어머니, 오빠, 오빠 부인, 오빠 자녀 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샤웨펑은 현재 나이 30이었지만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어렵게 키우다 보니 샤웨펑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18살 나이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돈을 모아 어머니와 돈을 합쳐 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아파트를 딸 명예로 해주었습니다. 샤웨펑은 아파트가 본인 명예로 되어 있다 보니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월급으로 원금 상환에 이자, 그리고 전기료며, 수도요금까지 모든 생활비는 본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오빠와 올케는 단돈 10원도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올케에게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자며 수십 번 말했으나 들으나 마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가격은 차츰차츰 오르더니 지금은 몇 배가 올라 보통 직장인들은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올케는 오빠를 부추겼습니다. 자기야! 원래 재산이라는 게 아들이 상속받는 거지 딸이 받는 경우가 어딨어? 가서 자기가 말해. 아파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당장 하라고 해. 우리 애들도 커 나가고 있고 애마다 방 하나씩 줘야 하는데. 집도 좁단 말이야! 그러나 슈에펑은 그들의 요구가 우스웠습니다. 분명 본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고 설사 아들이라 쳐도 아들 구실을 해야 아들이지 아들 구실도 못하면서 재산은 탐낸다면서 소리질렀습니다. 울케는 냉장고 문을 힘껏 닫았습니다. 냉장고 문 소리는 물건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슈에펑은 울케에게 냉장고를 살살 닫으라며 소리쳤습니다. 울케는 울컨이 잘 걸렸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슈에펑은 황당해하며 울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너 뭐라고 했어? 울케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슈에펑은 슈에펑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실 슈에펑 어머니는 재혼했었습니다. 재혼 후 슈에펑을 낳았습니다. 슈에펑은 아버지는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의 오빠였습니다. 슈에펑은 돌아가신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 후 슈에펑을 낳았는데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 벌러 나간 뒤 오빠가 사춘기였던 슈에펑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친절하게 대해주자 두 사람은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슈에펑은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던 6살 노을케어 딸은 엄마가 없을 때마다 아빠가 고무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한테 말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슈에펑은 냉장고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발 냉장고 문 좀 살살 닫읍시다.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올케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슈에펑을 밀쳤습니다. 슈에펑은 식탁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멍자국 사진을 보여주며 사로웠던 내용을 친구들에게 톡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올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오랫동안 묵었던 마음 고충을 부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소연의 끝은 없었고 하소연을 하면 할수록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저거 없애버리고 싶다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같아! 미치겠어! 냉장고 문짝에 조용히 살라면서 메모를 만겨놨더라고! 후...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수는 없어! 내가 오늘 끝장을 볼 거야! 전화를 끊자 마침 슈에펑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친구들에게 어제 병원에 다녀온 어깨의 멍자국을 톡으로 보내주며 샤워실 문 손잡이를 잡고 열었습니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올케는 야! 조용히 살라고? 너나 조용히 살아! 올케는 슈에펑은 머리끄댕이를 잡았습니다. 준비해둔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올케는 한 손으로 아령을 집어들어 내리쳤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슈에펑은 미안하다며 사정했지만 올케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웃긴 소리 하지마 사람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지랄이야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령은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슈에펑이 바닥에 쓰러지자 올케는 슈에펑을 끌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슈에펑을 화장실 문턱에 눕혀두고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케는 욕조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욕조를 바라보던 올케는 식탁을 손으로 짚으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마무리 지워야지 울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에 걸쳐있는 슈에펑을 쪼그리고 마주보며 야 인연아 그러게 사람을 작작 괴롭혔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너란 말이야 욕조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울케는 널브러져있는 슈에펑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산에 버리면 분명 발견될 것이고 그렇다고 강이나 바다에 버리자니 모험인 것 같고 무언가 결정한 듯 울케는 안방으로 들어가 지갑을 챙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달려 철물점에 멈췄습니다. 아저씨 시멘트 열다섯 봉지만 줬어요. 철물점 주인은 이 무거운 시멘트를 자전거에 싣고 갈 수 없다며 아가씨 시멘트가 상당히 무거워요. 자전거는 씻기 힘들텐데 울케는 시멘트를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십여번을 왕복했습니다. 울케는 슈에펑의 방바닥을 곡괭이로 내리찍었습니다. 몇번을 해봤으나 방바닥은 쉽게 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 방바닥 모서리 위에 슈에펑을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시멘트 반죽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반죽으로 한참을 쌓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시멘트가 한참 부족하잖아 아 또 갔다 와야겠네. 그 뒤로 수십번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4킬로짜리 시멘트 21개를 반죽했습니다. 슈에펑의 두번째 방 침대 자리에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언덕이 생겨났습니다. 며칠을 출근하지 않자 슈에펑의 직장 상사는 슈에펑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40여 통을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슈에펑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슈에펑씨 집에 있습니까 슈에펑의 오빠는 경찰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간다고 몇 철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오빠가 현관문을 열지 않고 현관문 틈 사이로 말을 하자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문 좀 열어주시죠 집안을 좀 봐야겠습니다.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선 경찰은 거실이며 부엌 안방을 둘러보고는 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3월에 에어컨을 에어컨을 틀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여러 개의 자물쇠로 채워둔 것도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열어보라며 재촉했고 동생은 핑계를 대며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은 강제로 열게 한 뒤 방문을 여는 순간 지독한 냄새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냄새를 빼내려고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어놨었고 방 안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과학수사대가 출동했고 언덕을 파헤치는 순간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을 입을 몇 겹으로 감쌌고 부피하지 않도록 방부제며 월등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현장에서 구속했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동안 가족의 다툼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경비원 일을 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고 올케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며 생활비 문제로 세 사람은 매번 싸우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재판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슈에펑 오빠는 무혐의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슈에펑을 살해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도 없었고 시체를 은익한 과정에서도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자유의 몸이 되어 아파트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습니다. 슈에펑이 평생을 벌어 마련한 집을 오빠는 손쉽게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동생 재산을 상속받은 오빠는 부동산에 금매물로 처리해서 돈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슈에펑이 죽으면서 수많은 보험금이 오빠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슈에펑 오빠는 아파트며 동생의 보험금 슈에펑 통장의 잔액 등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